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 멀리 계신 우리 언니 오빠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는 당신 당신이 최고입니다 남친은 남친은요 너무나도 바보랍니다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청하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쑥스러워 말보다는 나 잘나고 못나고 잊고 없고 중요하지 않나요 첫 번째도 당신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나에게는 당신 뿐이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신 여러분들의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전은 여전은 여전은요 너무나도 바보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 안해주면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좋아요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부끄러워 맘고 던지라 잘나고 못 말고 잊고 먹고 중요하지 않나요 한 번 더 첫 번째도 당신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랍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 최고다 당신 너는 당신이 최고 백호MA stimula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